둘, 셋! 원어스!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! 네 달림들! 저희 원어스가 달림들을 위해 아주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바로! 원어스의 공식 팬클럽 투문 4기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! 네 우리 달림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더 알차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. 이번엔 또 어떤 활동으로 투문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네 원어스와 함께할 수 있는 공식 팬클럽 투문 4기는요.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 달림들과 행복한 순간을 쌓아갈 시간들이 저희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모두 공식 팬클럽 투문 4기 절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! 그럼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